음... 차오미스트! 하이맨! 열등종 파랑당 학살기 이런 방제는 어때요? 아... 아직 그 정도의 어그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안돼서 뒷감당을 못 하겠어요 현실 바이올렛 가지와! 게임... 못 볼 거 봤네... 못 볼 거 봤어... 흠... 못 볼 거 봤어? 인사 한번 하고 아 뭐야 이게 왜 나가 어우 대박 저러면 상단 파크를 못 쓰는데 상단 파크를 못 써 저러면 시작 한참인가요? 네 지금 시작했어요 아마... 저... 뭐야... 백년님 유진을 제가 만들어드렸거든요 전에 저 파란... 저기... 마이테 찍고 오기 전에 떡락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갔죠 에이 파크를 못 하는 느낌 네 개 개개가 이 낙지 다 한 canopy 아... 뭔데 이거 어휴 깜짝이야 부스터는 교체 글쎄요 제가 오해보니까 뭐 드릴이 달렸냐 저게 왜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센 세트놈 에세어스 에이제이 하이맨 아휴 깜짝이야 그 중반에 저기 짠 짠 짠 쇽 요거 맞은 다음에 앉은게 다행이다 아휴 콜미 제세 제시 제세 아휴 아휴 무격이 너무 좋은거 아니야 에어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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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스 지스 오케이 하하 감사합니다 일로올거니 감사합니다 아 대박 똥뮤진 탈출하는 덱이야 아악 아아아아 무서워 으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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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흐흠 pouvoir 패치 지하8587님 안녕하세요 오오오 뭐냐 이거 이긴 줄 알았는데 아우 나이스 강력한데요 알리사 레드가 오른부릎 왼발인가 손 아니죠 벽 앞에서 점프킥 재벽강 연구한 것도 썰본만 한 것 같아요 덤프킥 범프킥 아 저희 그저께 했던거 왜 카운트 안나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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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맞 오른손 오랜 발 이게 뭐예요 저거랑 같이 섞었을 중간이 없어 약간 느린 중단기가 필요한데 아 중단이야 저거 막으면 이득이죠 알리사가 제발 벽 벽 벽 벽 벽 안 도와줄래요 아 좀 따가워 아 대박 아 저거 이득인데 알리사가 2등인데 알리사랑 게임한 이력이 샤넬님 아니면 거의 없어갖고 내공이 되게 부족해 그나마 저번에 백련님이랑 좀 한 1시간 했나 그때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어려워 엠펠은 안나옵니다 왜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백련님도 0점이고 저도 1점이거든요 노웨이조니 안녕하세요 뼘 힛깔 나온다고 이거 앉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아휴 절대 안앉지 실행신 잽은 저 그 뭐냐 뺑뺑이 도는거 벽에서 저거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이직할 것 같기도 해요 아 끝으로 왔구나 아이고 벽강되면 어떡해요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뽑고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렉구 뽑고 다 와일드 뽑는건 타님과 렘쿤이 자라시죠 렘쿤이면 저기 무종쿤 호그님은 레버 못쓰시나요 내가 뭘 쓰든 뭔 상관이라면 욕먹겠죠 안녕하세요 스틱은 하야부사 프로엔 쓰고있고 레버는 카즈레버 쓰고있어요 괜찮더라구 제일좋아요 저한테는 근데 좀 제가 막살어서 수명이 좀 깎인거 빼고는 벌릴 줄 알았어 아 근데 픽쌀이 무언 아 픽쌀이 무언 어 지금처럼 여기서 하단을 살살 긁으실거에요 알고있으면서 맞냐 알고있으면서 맞냐 나이스 아청님 발언 조심해주세요 파크는 막히면 뜨는게 맞구요 아이고 역시 invece 틀어왁 riders 모든ui onton 좋으리 오 너무 좀 사실 아 어 이야 나이스 디파이님 맞습니다 디파이님 말씀하신 프레임이 맞아요 아 나 멘탈 터져놨고 지금 시작 스페셜스잖아 어라 내가 왜 치지 아용 어 내가 왜 치지 마이너스 3 같이 맞아야 정상인데 아니면 내가 이기던가 일단 참아보자 여기서 시갱신으로 시갱신 시계 시계 포밍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염두만 하고 나이스 나이스 아우 근데 이런 슬랜 안통냐 이제 한 번 더 이런 시야 신종파인가요? 백년이 언제 류진이 시래요? 제가 올려드렸어요 약사에서 저도 벽에서 톱질하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것만 쓰셔도 저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하단은 구두닦기 히트하고 마이너스 3이에요 알리사가 이득으로는 알고 있어요 라스처럼 맞추고 가드시키고 그러는 건 없더라구요 아우 절대 안걸리네 저기서는 오린답으로 자리 바꾸고 이게 알리사 그 어설트를 앉아서 띄우는 거랑 저기 하단 띄우는 거랑 허밴드가 틀려요 그래서 저는 막거나 앉아서 피할 때도 이지가 걸려야 돼 아 X됐다 나이스 오우 샤오 딥링크는 마이너스 3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 프론트킥이 지지 이겨야 되는데 뺑뺑뺑뺑이 쓰면 내 띄웁니다 원 야 이겼어 이겼어 2대2 제가 1점 이기고 있을 거예요 round round 3 fight night 나이스 이제 4.2 4.2 나이스 레이지 아츠 땡큐 지산문 형님은 짬이 얼만데 저랑 데스도 많이 했었고 파해 잘하시죠 이기면 케밥 드림 케밥? 아이위 샌드 유 케밥쓰 이프 유 윈 하하하하하하 차오미스트 땡큐 하하하하 아 어렵다 알리사 그 어 한번 해보자 몰라도 이길 수 있음 어 아 아 야야야야 아휴 뭐지? 뭐지? 한번 가만히 있어봅시다 뒤로 이렇게 초반에 갈린다고? 크흠 내가 이긴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쓰레기 게임 진짜 아하이 ㅈ같은 쓰레기 게임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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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쓰레기 게임 진짜 다시 한번 다시 가시죠 맵 좁아서 좋았는데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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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백련님 담배왕같이만 피겠습니다 크흠 백련님 잠시만요 담배 하나만 금밤필게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 캠 어딨냐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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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쓰레기 게임 진짜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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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쿠렌 이즈 제팬 이즈 플레이어? 높! 이즈 사우스 코리아 스트롱 플레이어 음 한라산인가요? 왜이렇게 길어 담배 하하하하 마일드 세븐이에요 크흠 이즈 히어 치터? 노노노노노노 서버 이즈 트래쉬 테켄 서버 트래쉬 하라다 트래쉬 오케이 하라다 뻑킹 고와크 하라다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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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큐하라다 알디님 안녕하세요 푸트 에프제이님도 안녕하십니까 베녀님 가시죠 다시 아 혹시 모르니까 제접 한번 해볼까 원반차기 저거 벽에서 맞으면 벽강되나요? 넵 벽강기에요 쓰기가 좆같이 어려운거 빼고는 벽강기 오케이 음 기술 분명 좋은 기술이 맞는데 난이도가 어려워 난이도가 저 정도 되니까 웜업에서 이렇게 멋있게 보여드리는거지 흐하하하하하 여기서 짜잔하고 오셀백 나오면은 그러면 국가 바꿔야지 음 국가 바꿔야지 스코어가 4대2에서 4대3으로 맞춰야되나 이거? 이렇게 한번만 더 걸리면 엠페러 나오는거 아닙니까? 뭐야되나? 달라요 이쯹 에프제이님도 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씔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슢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쇠밝 와우 대박 아이스쿨님 팔로우 감사한데요 아우 아까 못볼거 봤어 어떻게 된거에요 아우 정말 철권 스팀 철권을 2년동안 하면서 그렇게 충격적인 모습은 아우 탑일겁니다 탑 좋아 발 눌렀어 아아 힐트 쓰느라 니 얼굴만 보면 떠오르냐고 그러게요 나이씨 그만 쓸텐데 아 욕심이 나이스화트 저거 나이스워크 나이스 어퍼 일단 정말 고블린을 만들어서 아니요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상하단 말이야 저거 나이스 와우 그거 막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round fight 나이스 마지막 저거 아아 앉았다 일어난건데 레벨 를 났어 나이스 멍청하게 힐븄로 쓰면 될 거 가지고 임피니티를 했지만 어쨌든 이겼어 딥 링크 맞고 하이킥 내밀면 카운터 낼 수 있지 않나요? 모르고 어밍업 네 다시 가시죠 무한맨 나오면 나도 바꿀 거야 저 분명 얘기 했어요 무한맨 나오면 저도 런 할 거야 런 백런 백런 처음 맵으로 돌아왔네요 땡큐 땡큐 나이스 땡큐 땡큐 나이스 아 목아퍼 아 아 제로 센시티 비티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하이킥 한번 해보자 그런 팁을 아이고 빅보스 화 땡큐 벽 이 목 너무 벽에는 몰았는데 여기서 쓸데없이 외나퍼 피팡하면은 역전당할 수 있으니까 저걸로 해야 돼 리퀴 선물해야 돼 아 상단에 피 없구나 히코 박 몰라 땡큐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안 깨 만든다니까 이게 미치겠어 서버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뭐 그냥 풀스 렉 풀스보다 렉이 더 심한 것 같아 이거는 족같은 게임은 나이스 오 나이스 아 맥다 맥다 할걸 에잉 불구하기 에잉 izations 에잉 나이스 투기 오른발이랑 왼숨만 해놓은게 좀 에러라고요 나름 그걸로 그냥 그 약간 병막같은게 좀 희수성이 있는 것 같애 어 램 하이 하이 나이스 리 커스텀 오케이 라운드 1 파이트 땡큐 죄송 아 이게 안깨 만든다니까 어 왜 안맞니 아우 엑스 넷 팔로우 땡큐 감사합니다 라운드 2 파이트 카트라 observ honey 스픅 았 스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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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잽했는데 아쉽다 아 잽 눌렀는데 아 카운트 하면서도 저렇게 되는구나 아이 똥맞게 별기린? 별기린? 남규리? 아 이쁘죠 장군님께서 괜히 세계 최강 1위를 넘겨주시는게 아니에요 이쁘면 장땡이야 지금 점렀고 있는 것 같아요 1위 2위 후회 펜요 팔로우 감사합니랑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신났어 아하하하 그걸 참다니 1 2 2 2 5 6 10 12 12 아우 아 레버 왜이래 침착해야 되요 점프를 왜 하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증거라고 보면 되나? 나이스 나이스 참을 때 컷컷 컷컷 로드2 테켄가 프라임 안될걸 힘들어 임파서블 엑소 자 iconic 엑소 옑소 헛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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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받긴 안되네 나는 저 부스터를 어떻게 파야하냐 저게 힘들어 담배하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 꼭 이기고 패야지 과학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보다 훨씬 잘해요 이분이 하단은 모르겠는데 중단은 알리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님 말고 아님 아님 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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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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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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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설티트 아니고 어설트라고? 새겨 듣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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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더 싸움 wrote! 파이트! destroys! 팔로즈 팔로우 아 렉 뭐야 팔로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아 이기면 멋있게 이기면 좋은데 절대 그럴 상대가 아니야 나이스 오키제메 오키제메 메 벽홍 강제다운 이후에 웬업하면은 지금은 옛날 BR이나 뭐 그런 것처럼 이게 틀려요 아 뭐했냐 이슬라 하단 나이스 좋아 업전 보탈피 아니야 절대 아니야 피 갔구요 한번 나이스 흡사 말구의 썸머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단이 아니었네요 하단이 아니었네요 없었다고 정말로 없었다고 정말로 조용히 보고 계시다가 저기 하지 말고 형이 훨씬 나아요 감히 감히 아 엠페러는 상대 평가해도 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알리사를 이겨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백련님도 포함해서 저 류진도 제가 만들어드린거 거든요 아우씨 그치 나 앉는거 보셨다 중단으로 들어온다 아니면 안돌아오거나 맞아주면 땡큐죠 나이스 알리사는 시계정 그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호밍기를 너무 잘쓰셔갖고 아호호 진짜 딥리크 아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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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호호 아호호 막아보시지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처음으로 이겼다 이거 방금 상황은 원래 리키 썸머가 안 들어